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원지, 식사예절 글쓴이 아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입니다. 원래는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남편 글쓰 올린거 보니까 내용이 조금 아니 너무 많이 추격되어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저렇게 먹었어요. 보기 싫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이고 좋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 본인도 본인 식습관을 고치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실제로도 마찬가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적어도 댐댐이는 됐구나.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강한 인상을 받았고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서서히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리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고 당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한 가지 더 못 고치는 나쁜 버릇을 말씀드리자면 이 인간 밥 먹을 때마다 다리를 항상 덜덜덜덜 떨어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이게요. 그냥 살짝살짝 떠는 게 아니고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밥상까지 흔들어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제발 다리 좀 그만 떨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혈행이 좋아지는 건데 고학적 근거가 있는 건데 너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해대면서 계속 더 당당히 미친 듯이 다리를 떨어대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버릇을 떠나서 고의죠 고의. 그리고 문제의 주말 식사자리 시어른들 보는 앞에서 저 또한 무례한 짓을 했다는 거 잘 압니다. 인정해요. 근데 말이죠. 그 순간만큼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 여러분 주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에게 주말은 그야말로 금쪽같은 휴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황금 주말에 시조카 생일이라고 하면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강원도까지 가서 밥을 먹자 이럽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화가 많이 났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막상 강원도까지 갔더니 정작 생일 주인공이라는 조카는 자기 친구들이랑 놀러갔다며 자리에 없어요. 생일이라고 갔는데 생일 본인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 이렇게만 있었는데요. 아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다같이 중화요리 집에 들어갔고 이때 시어머님이 따로 면 요리를 주문한 게 아니고요. 그냥 코스 요리를 먹는데 마지막에 면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 남편이 갑자기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와씨 면이다면 야 이게 얼마만의 면 요리야 내가 얘 때문에 집에서 면을 못 먹어요 내가 아이씨 등등등 막 이렇게 지 혼자 온갖 난리 호들갑을 다 떨어대더니 미친듯이 후루룩 후루룩 거리며 처먹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자기야 어른들도 있다 좀 조용히 먹자 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어머님이 바로 어이구 괜찮다 그냥 둬라 이러시더군요. 그러자 남편놈도 이때부터는 완전히 기세가 등등해지더니 거봐 너 혼자만 유난 떠는 거라고 이러면서 후루룩 후루룩 그렇지 면으로 된 음식은 딱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꼭 보면 그래 뭣도 모르는 것들이 헛소리 삑삑해 된다니까 이러면서 저를 저격하듯 슬쩍슬쩍 쳐다보는데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못 참고 젓가락을 딱 내려놨던 겁니다 물론 어른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건 제 잘못이 맞아요 맞는데요 주말에 주인공도 없는 생일자리에 끌려와가지고 아니 애초에 내가 왜 여길 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조카도 아니고 거기다가 매너 없는 행동을 하고 대놓고 사람 약올리는 남편놈 그러니까 저는요 이 정도면 오히려 제가 잘 참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더 큰 소리를 치니까 저도 못 참고 대폭발한 겁니다 여하튼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고요 이전 글에 많은 의견 달아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럼 저는 저대로 이 인간이랑 해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 1번 쓴이 지금 보니까 아직 애가 없는 것 같은데 애가 없을 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 어디서 저딴 걸 데려왔어 2번 뭐라고 시조카 생일이라고 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쓴이 보살이신가 아니 정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산대요 하긴 뭐 이러니까 이혼소리가 나왔던 거네 이제 이해가 된다 당장 버리세요 3번 지난 본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이제 알겠구만 시조카 생일이라고 데리고 간 것도 어이가 터지는데 자기 편 생겼다고 기세 등등 사람 꼽주면서 후루룩 처먹는 거 이거 진짜 열받네 뒤통수를 오암마로 확 삐켜치고 싶다 댓글 에이 그렇게 삐켜치는 걸로 되겠어요 그냥 제대로 정조준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 내버려야지 3번 어이구 이 남자 이제 보니까 자기 집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똥개였구만 댓글 똥개는 귀엽기라도 하죠 이건 그냥 굶주린 거지입니다 거지 4번 밥상머리 예절이 이게 참 중요한 걸 알게 된 게 4년 전이었어요 하루는 소개팅에 나갔는데 헐 진짜 엄청난 혼남이 나오는 거야 농담 아니고 얼굴 딱 보자마저 드는 생각이 이건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혼자인 거야 혹시 여친이 있는데 몰래 나온 건가 바람둥이인가 아니면 눈이 너무 높았어 그것도 아니면 돌싱인가 등등등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었는데 직업도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같이 밥 먹을 때 그 미스터리가 한 번에 풀렸어요 차를 먼저 마셨는데 이때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길래 갔는데 하필이면 한식당이야 와 진짜 어마어마한 소리로 주변에서 다 쳐다볼 정도로 쩝쩝쩝 쪼합쪼합쪼합 거기다 더 끄켜민 건 바로 혀예요 젓가락이 다가가기도 전에 혀가 먼저 마중을 나와 이쪽 쪽팔린 줄도 모르고 후루룩 후루룩 쩝쩝쩝 깍두기도 카칵카칵 미친듯이 씹어대는데 진짜 와 그 잘생긴 얼굴이 갑자기 한순간에 오랑우탄으로 보이더라고 아 또 있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엄지손가락으로 차근차근 어금니 위아래를 싹 다 쑤셔요 이렇게 왜 연애를 못했는지 바로 알았고 나도 그래가지고 런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무도 지적을 안해준 것 같아 아마 그래요 차은우도 오랑우탄으로 보일 거야 이렇게 하면 5번 아니 잠깐만 이거는 처먹는 게 문제가 아닌데요 시조카 생일이라고 가온도를 갔다고 아니 뭔 개 뻘찍거리를 그렇게 더 빡세게 하고 살고 그러십니까 6번 시조카 생일에 끌려가는 그 둘째치고 얘 때문에 면을 못 먹는다며 깝죽거렸을까 생각하니까 모르는 나도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야 아니 시댁 속으로 해서 자기 아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그 면이 목구멍으로 쳐넘어가디 쓰니 뭐해요 지금 당장 버리세요 7번 조용히 먹자고 했더니 어머님이 괜찮다 이러시더군요 정말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8번 그럼 그렇지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다니까 이전 글에 아이고 못 배운 쌍놈이네 라고 댓글 달았더니 별 거지같은 대댓글 달리고 그랬는데 역시는 역시였구만 어딜 가고 그런 걸 떠나서 부모한테 식사 예절을 배워본 적이 없는 놈인거요 엄마의 괜찮다는 말에 바로 후루룩 후루룩 짭짭짭 야 진짜 꼴보기 싫다 그리고 면을 먹을 때 어떻게 후루룩 소리를 안 낼 수가 있냐 아니 당연히 내야지 그게 더 맛있는 건데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것들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아예 내면 안 된다 이게 아니야 어? 아니 이런 그지같은 이런 모지리들한테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돼 그냥 밥 처먹을 때 아무것도 하지마 입 벌리지마 9번 농담이 아니고 이 정도면 진짜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람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이는 순간 이미 다 끝난 거잖아 서로에 대한 존중 하나 없이 남은 생을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리고 남편님 혈행이니 문하니 어쩌니 제발 그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무식해 보입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런 소리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100% 욕해요 동시에 서서히 너라는 사람과 멀어지겠죠 왜? 같이 다니면 쪽팔리니까 10번 아니 그냥 대충 먹고 살지 면을 먹는데 소리 냈다고 예절이니 뭐니 이딴 소리 해대는 꼬라지 보니까 너도 인생 참 피곤하게 산다 애가 음식 소리 내고 먹으면 이 여자는 분명 뒤지기 팔 것 같아 어머나 깜짝이야 님도 짐승이세요? 11번 저렇듯 면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정도로 천박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지인으로도 안 둡니다 결혼이 웬 말이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이미 인간 종족이 아닌 거예요 12번 역시 가정교육을 못 배우면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게 맞네 그렇게 되네 너는 식사 예절을 인스타일리스트로 배웠냐? 2번 먹을 때 왜 소리가 나는지를 모르고 또 소리를 안 내고 먹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건 그냥 지능의 문제예요 그쪽 영역이야 13번 이봐였으니 이런 거 절대 못 고치는 거니까 애 없으면 당장 이혼하세요 아니 애가 있어도 이혼해라 애를 위해서 야 참 아 그리고 여러분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쩝쩝 소리 내는 거나 후루룩 이거는 뭐 거의 공통이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뭐 실 이게 제가 잘못된 거면은 미리 사과드립니다 국물 같은 거 먹을 때요 뜨거운 거 먹을 때 저는 어릴 때 국물을 입안에 숟가락을 완전히 넣어서 먹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보면 뜨거운 거 뜨겁다고 숟가락을 대고 예를 들어 이게 숟가락이면 입술을 대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숟가락 안 넣고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싫거든요 이 소리도 혹시 저만 그런가 그리고 이제 모두가 싫어하는 거 쩝쩝거리는 거 후루룩 소리 내고 막 쫙쫙 혓바닥 튀어나오고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말 안 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 얘기했을 거거든 그런데도 안 고치는 거를 제가 고칠 자신도 없고 또 그걸 말을 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하지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냥 안 봐요 그 뒤로 안 봅니다 적어도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이면 같이 뭘 안 먹어요 내가 왜 그런 심령 낭비를 해야 돼? 뭐 그렇다고요 근데 이게 부부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